1, 2, 3! 안녕하세요! 큐바니즘입니다! 여러분, 9월에 또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이번 여름 굉장히 무더웠었잖아요. 잘 지내셨나요? 이제 9월이 돼서 더위도 많이 가셨는데, 이번 달에는 추석이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다들 추석 준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맛있는 과일도 사고, 송편빛을 준비도 하고요. 정말 한가한... 정말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고요. 저희도 9월, 10월, 11월 열심히 작업하고 있을 테니 계속 응원하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우리 또 10월에 만나요. 그라시아스!